지금 근무시간일거 아냐 아니 그리고 이제 바버레치 하면 또 아주 뛰어난 재능이 다른 그 가수들의 노래를 본인들의 버전으로 아주 잘 좋아했네요 색깔이 있으니까 유명하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못봤던 거 중에 공연이라든가 있는데 했었던 거 있으세요 혹시? 어... 저희 그 동영상 사이트에 모모랜드의 뿜뿜이라는 노래를 올렸었는데 약간 조금 저희 스타일로 팝재즈 느낌으로 바꿔가지고 우와 진짜? 네 했었는데 조금만 해봐요 이거 하세요 네 제가 하고 있겠습니다 우와 확 변하는 거 같아요 아 우리 바버레치 보다가 조금은 그레이시 쪽으로 시선을 한번 돌리면은 약간 혼자 활동하시니까 약간 좀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왜냐면 둘이 하나보다는 좀 나은 점이 있잖아요 외롭지 않고 근데 또 워낙 크루가 든든하셔 가지고 크루가 워낙 많으시잖아요 제가 혼자 나온 게 아마 처음이에요 아 로포 씨랑 같이 나오고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요 되게 부담이 있었는데 그래도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있어도 빛나요 그럼요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또 다른 것도 없어요? 우리 트와이스 같은 트와이스? 트와이스? 저희 때 아이돌 노래도 많이 하고 옛날 노래를 또 많이 하고 옛날 노래도 좋아요 노란 샷스의 사냥 이런 거 같아요 진짜 좋지 1,2,3 노란 샷스의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동굴 소리를 마음껏 넣어주셔가지고 동굴에서 노래하는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트와이스가 이런 노래들은 못 참으세요 베이스를 계속 아카펠라 그룹의 베이스 하는 게 꿈이거든요 정말요? 옛날에도 그런 거 해보고 싶어서 다음에 저희 스바스바의 멤버 한 명으로도 갑자기 욕을 하신 줄 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스바스바스로 아 진짜 어우 너무 좋네 한번 모실게요 우리 스바스바를 네 감사합니다 스바균으로 활동하시라고 스바균이요 스바균으로 좋네요 스바균 스바균